철이 어서오고 신성 또 잼탄이야? 파괴의 잼탄 파괴의 잼탄 아이씨 도롭킥 도롭킥 광란 한계 돌파 파괴의 광란 위다구로 떴으면 못 개일 광률을 다분하지 않아? 와 2잼탄 못 썼다 진짜 잼탄이 날 살렸어 뭐? 검 뭐? 병번개 병번잼탄? 병번잼탄하면은 파괴 잼탄이 0%가 되잖아 디지널 으어어어어어어어 포션 대학살 제 얼굴이잖아 저거 아이고 킬가 킬추야라고 아십니까 템탄좀 빨리 킬추야라고 유사 저주라니 내추럴 저주인데 1 2 2 2 3 2 2 3 2 7 8 8 8 9 10 12 헐 당연히 죽을 줄 알았지 발굴 몽둥이의 포식 몽둥이 스네코 까비 룸피 전장 광란 파괴 상점 빨리 보고 강화할 타이밍 되면은 강화를 좀 하고 고통받으리라 강화할 타이밍 공간이 한 번에 한 번에 공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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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려보내기 15 흘려보내기 참호 엘리트 안가 다 꺼져 엘리트 엘리트 왜잡음 엘리트 절대 안가 사혈 사혈 혈혈님 도갈 나이스 애기 갓겹파 엘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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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 엘리트 엘리트 성공 엘리트 요 그리고... 해시계 파괴로 태우면 안되는거 한장도 없는데 한장 딱 있긴하지 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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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쓰레기같은 타격 징끝 어딜가냐 사혈 사혈 강화하고싶은데 이거 강화할 여유되나 돌 개잘 나왔네 두 손한테 자는거 너무 좋을거네 두 손한테 자는거 두 손에 소멸 카드 딱 탔네, 이거는 징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유, 의지 잡냐, 이래서 복맥 경우가 계시구나. 아유, 의지 잡냐, 이래서 복맥 경우가 계시구나. 아유, 의지 잡냐. 아유, 의지 잡냐, 이래서 복맥. 아유, 의지 잡냐, 이래서 복맥. 아유, 의지 잡냐. 아유, 의지 잡냐가 떨어진다. 아유, 의지 잡냐, 이래서 복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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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타. 완. 전두. 제거 제거할라 그랬는데 전투체면이 나오네 그래도 제거 이광끼 도갈광끼인데 이거 할만한데 이광기씨 배달원 배달원 민족 아니 저는 좀 야 아이 저 도라이네 저거 게임 개잘하네 야 야 상호의 일코야 버그 버그 오셔 이광기씨 배달원 있는데 가짜 광기였네 이걸 다 쳐맞네 가짜 광기였네 가짜 광기였네 가짜 광기였네 칭찬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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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끈님 칭찬끈 또 나왔네 하나 더 할까? 어? 갑자기 갓카드 대거 등장 3필내 2진끈 아 바리키레 바리좀 아 몸박 필요없어요. 왜 자꾸 몸박 달리냐 몸박을 해서 어쩔 때 쓰는 카드일까 연골 아까울 때 이 덱에서 광란 없었으면 몸박을 쓰긴 썼겠죠. 아니 근데 몸박 없어도 잡을 수 있는데 몸박을 쓰는 이유가 뭐지? 결국에 템포 때문인가 뱀녀 이런 거 잡을 때 강호도가 안 쌓이는 경우에는 몸박이 필요한 거 맞죠. 999 찍을 수 있으면은 필요 없고 점점 다 역시 1099 찍을 수 있는 적은 이런 것도 그러니까 지금 문박 있으면 0포로 정리 가능한 애들인데 문박이 없어서 쟤네들 정리가 안되고 있는 건 맞죠? 문박 나와도 안 나올 거지만 이제 끝나죠 아 이러면 또 잃고 되는 거 아니야? 아니겠지? 설마? 아 이거 뭔데? 아 이 게임 발로 만들어 놔 대학 코딩 2900점 걸자 아 이상이겠지 뭐 죽음의 입원인 분들 수구램주 음 안녕하세요 하필 이 정도 맞는 건 어쩔 수 없다 나도 안 맞고는 싶은데 광란 어느 세월에 키우냐 아 흘네 방금 채울 거야 근데 일단 잡은 것 같고 제가 상태 이상 넣어주는 것도 풀조약 쓸 수 있어서 이득당 나온다 이득당 나온다 이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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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득당